제주도도 참 열악해졌어 올해 남자애들이 괜찮은데 제주도 길게 길게 잘 치네요 저는 제법 치는데요 네 6학년 여기는 들어가서 관리하거나 그러진 않나 봐요 초등학교는? 그렇게 훈련시킬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1시간 훈련하는데 공부를 없게 전수업도 학원 보내야 되고 학원 간다고 그래 어떻게 가르치는 시간이 없어요 서브 넣고 스트록만 하는 거예요? 박스볼 하나 가서 갖다 놓고 애들 설명해줘서 1시간 지나가면 돼요 초등학교라 영어 말을 많이 해주고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버려요 그럼 애들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럼 학교만 가야 된다고 가보고 개인 레슨 시험은 돈이 한두 푼 들어요 많이 들죠 광주 같은 경우 최소 잡아도 한 30만원씩 일주일에 그것도 다 해준 것도 아니고 한 3회 정도밖에 안 해주는데 여기도 다 뽑혀서 온 애들이죠? 남자 여자 네 뽑혀라고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뽑힐 것도 없잖아 우리는 다닐팀이니까 내년에 좋아해요 우리도 내년에 좀 나왔고 올해보다는 전력이 더 나왔고 4학년짜리 하나가 잘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남초 여초도 그렇고 4학년짜리 하나가 지금 10세후에서 계속 성장 내고 다니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서... 서영이? 서영이? 김서영인가? 14대예요 김서영이 이번에 또 인천 로컬 갖고 우승하고 갔어요 내년에 하겠네 그래서 내년에 우리도 5학년짜리 이제 10개월 됐는데 5학년짜리 이건 지면 떨어지는거죠? 무조건 떨어져요 공식대회는 무조건 지면 끝나는거에요 모든 대회가 모든 대회만 로컬만 로컬만 리그죠 멀어서 광주에 로컬 대회 많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천 가까워야 김천 김영배 회장님 보고 로컬 대회 좀 만들려고 그러죠 정오니대학원 이곳에 포트 라인이 생기면 코티페셜 첸처럼 광주는 빌러시아들까지 하니까 열 몇 몇 자리에 하나 생겨요 광주 생기고 나면 뭔가 대화를 유치하겠죠 엄청 많아요 광주가 동호인하고 엘리트하고 아직 합해지는 단계가 와있어요 동호인에서 지금 올해부터 올해 동호인에서 한 100만원 지원 받았죠? 네 자기들이 동호인들 시합하면서 기금 모아가지고 해년마다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해년마다 해주기로 했어요 좀 더 해야 되죠? 우리뿐만이 아니더라구요 애들한테는 해주는데 코치한테는 해주는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지도자같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음부터 애들 옷마침 우리 옷은 없어요 하나 더 있어도 되잖아요 우리 목숨 안나온다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 그게 모든게 선수들한테 들어가는 것 뿐이지 선수들한테 가는거 비하여 지도자들은 월급이 나온다고 그거 하나밖에 그것만 달라고 그거 얼마 안되잖아요 그거 하나 갖고 애들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월급 해봤자 우리가 받아 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생활이 안되죠 특히 우리가 지금 나이 먹은 코치스로는 가족이 있는데 아직 젊으신데요? 40대 넘었는데요 그렇게 안보여요? 30대 버렸네요 43대에요 중학교에서 여중에 있다가 작년에 내려왔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너무 잘 왔어요 아 그랬고 강주가 완전히 죽었잖아 중학교가 팀이 없어요? 그게 체중이 아 전주였나 그건? 전북체육고 체육중학교 광주가 중학교가 없어요? 남중이? 있는데 팀은 있는데 끊어졌어요 중간에서 초등학교 안올려져 보라갖고 안올라갖고 어린애들이 가르쳐갖고 그때만 딱 하고 안해버려 소체만 그나마 안해 그래갖고 안되겠다 내가 일부러 지금 초등학교 내려왔어 작년부터 그래갖고 함께 앞으로 한 2,3년 지나야 돼 중등부로 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고등부가 이제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나오는 거야 제주 화이팅 우리뿐만이 아니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전남도 그러고 이 초등학교가 그래도 좀 많아야죠 애들이 그래야지 앞으로도 계속 하고 그러는 거죠 선수도 나오고 제가 운동할 때는 우리가 보통 여섯개 팀 다섯개 팀 이렇게 있었는데 광주에 그때는 그때는 자릿속에서 나갈때마다 매달 따갖고 소체나갖고 최소한 3일을 해갖고 오니까 아 협회랑 연합회랑 네 이혼화가 돼 있으니까 이혼화가 돼 있으니까 말로만 안된다 안된다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망돼 소 sec 남대 아무리 Tex 왕췄 소 бу니 남대 retrie 마냥 али 루니 김 해보 제발 род 시골 먹기 없겠네 이거 없어요 소체에 우승하면? 소체에서 우승하면 우리들이 대기타 가는 거랑 내년에 훈련비 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지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상금적으로 성적 내면 상금 정해져 있죠 소체에 4강 간다, 우승한다 그러면? 3위부터 상금 얼마씩?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3위주문은? 한 100만원? 그 정도 될까요? 우승하면? 우승하면 한입에 가까이 돼요? 그거는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코너스? 선수들은? 소체에 하나 소체, 오로지? 거기다가 지방대회 각종의 2위부터 연봉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2,500에 실지급액이 근로자로 돼가지고 일용직? 아니면 근로자로? 근로자가 혜택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함부로 못해요 그러면 좀 안정이 되겠네? 그러니까요 아마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부터 그거에서 시행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해야 하고 하기로 해요 연봉제로 하고 자르지 않는다면 한번 소신껏 가르쳐 보려도 하겠네? 그렇죠 지도자가 잘해야죠 그렇게 해준 만큼 그렇게 안정되면 잘하죠 테니스 좋아해서 하는 건데 또 그것만 생각하고 안해본 애들이 또 있어요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고생들 하시는데 대신에 그렇게 해준 만큼 감독부를 잘해야죠 좀 봐서 감독을 해왔고 아니면은 관리감독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돈만 내려준다고 해서 다가 안해요 우리 교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죠 애들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와서 퇴근하면서 한 번씩 들려보고 가고 그게 크죠 그게 제일 크죠 실시장 초등학교 감독 선생님은 없어요 모르잖아요 테니스 자체는 모르잖아요 접하지를 않으셔서 없어요 없어 전부 다 이제 교대 나오고 해야 되냐 하니까 광주교제 없어요 아무도 뭐 소체 끝나고 한번 나가고 하면 되지 않냐 훈련을 더 해갖고 나가면 안 되겠냐 말이 안 통해 버려요 그건 지원할 돈이 없어서 그런거죠 돈이 있는데도 차라리 그 돈은 애들이 먹이자 이거죠 안 주는게 아니라 이 애들은 시장 대회로 많이 나가봐갖고 경험을 쌓고 상대적인 게임이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4게임 밖에 안나왔어 1년에 너무 작다 올해 지금 많이 나온 편이에요 올해 로콜드에 한 번 나가고 이번 때 다 나가고 그것도 내가 뗐어갖고 자기들 얘네들끼리 자꾸 붙어봐야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큰건데요 게임 하면서 늘어보니까 화이팅! 화이팅! 해주면 하루가 다르게 늘어버려요 애들은 그 정도로요? 오늘 뭐 안된다고 내일 돼버려요 초등학교 애들은 얼마만큼 관심을 집중력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래서 코치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코치들이 경험이 좀 부족하잖아요 참고 초등학교인 그래서요 초등학교는 최소한 30개 이상으로 코치들을 들여요 과정도 좀 안정이 되고 좀 실력도 좀 애들을 키워줘서 코치로 가족이 있어갖고 그러면 내 자식을 키워하는게 나무자가 키워하는 줄 알거든요 매일 때리더라도 함부로 안 때려주고 제일 무서운게 매일 들어오면 폭력이 됩니다 코치들이 자기 자재력을 잃어보니까 결혼 안한 코치들은 그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요 지금 현재 와서도 보면 여기서도 코치들이 자기 자재를 잃어가지고 게임 죽어놨다고 때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상하니까 이겨야 되는데 그게 자기 자재력을 잃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가족을 갖고 있는 애들은 자기 자식을 키워보니까 불쌍해 얘네도 뭐 안하고 싶어 안하는게 아니잖아 그러죠 못하고 싶어서 그래서 초등학교 코치들은 연륜이 좀 갖추고 해야 돼 그랬더니 나도 종학계에서 그냥 내가 초등학교 내려간다고 내려가면 돼 인성도 좀 갖추고 생활도 좀 안정이 되고 자재력을 갖고 애들같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말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때리더라도 사랑으로 해서 그냥 뭐 쟤네도 때리고 나서 웃을 수 있게끔 과정이니까 그러죠 이게 4단 일복이죠? 네 4단 근데 3대0 되면 안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요 애들은 이제 이정도까지만 배운거죠? 스트로크만 그렇죠 한 명도 없어봅니다 왜그래? 안와요 애들이 홍보가 안시키는거죠? 애들도 그렇게 관심이 없고 왜그래 막 요즘에 이제 토요일 시험이니까 뭐해 토요일날 학교에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거 배고 으룬기 배운다던가 뭐 축구한다던가 이런것들 있어요 다 골로 가버려요? 테니스 안해? 안해요? 이 좋은걸로? 그러니까 부모들이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부모들이 내 또래 부모들이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운동에 우리 위세대에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테니스라는 관심이 많은데 40대 부모들은 관심이 별로 접하질 않아서 제일 중요한 게 테니스라는 것은 접하질 않아서 학교 다닙니다 근데 봉호인들은 많잖아요 광주는 그 자녀들은 안 시키나 보죠? 그 자녀들을 왜 자기가 해봐서 어려운 것을 알아버리니까 안 시켜요 그렇지 테니스라는 운동이 뭐 다른 운동하고 틀려있게 하루 이틀 몇 년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는 것을 부모가 느껴보니까 그리고 뭐 보장이 되는 거 그래서 다른 운동에 비하면 테니스는 보장이 되죠 네 끝나고 나서 일반인들이 레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직장 다닌 것보다 얼굴 더 많이 벌고 사는 데 뭐 그런 보장을 해주는데 부모들은 그에 대한 것을 몰라요 내가 가서 절대 못 해버리면 혹시 사실 야구하나 축구하나 끝나고 나버려 뭐 이종범은 할 것이 없대 이종범 어디로 갈까 이종범 나는 진짜 지도자로 오겠죠 아니 근데 공백이 있잖아 연수죠 연수 근데 이종범 같이 잘한 사람이나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그런 종목들이 천명이 나와있으면 실질적으로 가서 제대로 자기 생활을 갖고 한 사람들은 10%도 안 된다는 거 야구는? 야구 축구 다 마찬가지 근데 테니스는 안 그렇잖아 테니스는 내가 아무리 못 쳐도 선수가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지네들은 못 고르는 사람도 있단 거 네 딱 코트 한 두 명 있으면 레슨 하면서 그렇죠 레슨이거든요 요즘 얼마나 보통 적어도 15만원인데 20만원 적어도 15만원이야 다 서울이나 여기 위쪽으로는 18만원 20만원이고 네 당연히 아래로 내려오면 15만원 이제 16만원 정도 뭐 비 오고 며칠 못 안 하잖아 안 나오고 일주일에 10회에서 12회 한 달에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한 12,000원 아니 만원 15,000원 훨씬 되죠 2만원 넘죠 보통 한 코치가 레슨 좀 열심히 하고 한 번은 보통 한 30명 정도까지 많게는 뭐 60명도 가르쳐 그럼 한 4,500 버는거죠 천만원 넘게 근데 그런거 하시지 왜 초등학교 고치를 해요 애들 가르치는게 좋죠 이게 보람있죠 재밌고 애들 가르치는게 재밌으니까 안그러면 애들은 못 가르쳐요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얼굴 갖고는 힘드니까 레슨 해가면서 하루하루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하니까 애들이 재밌을거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렇게 안되다가도 내일한테 다시 한번 오면 금방 되고 또 근데 다음날 가면 또 안돼요 눈을 뜬거에요? 아니야 뜬게 아니라 애들이 그만큼 몸에 아직 어리니까 반응이 빠르다는거죠 이제 빠른데 그 몸을 간직하지 못한다는거죠 오늘 잘 됐으면 오늘 잘 됐으면 제대로 맞는게 별로 없네 제대로 맞는게 별로 없네 얘는 제대로 치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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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한 코치 독하게 못하죠 애들 우리가 지도자가 현재 문제 있는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했듯이 빨리 시켜야 한다는걸 어려서 1,2학년대로 최소한 2,3학년들은 시켜야 된다는거요 그런 애들 그래도 용하네 공헌 넘기네 5학년때 최악원포는 자칫편이죠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은 3,4학년때 한살이 해도 더 빨리 해야 되는거죠 그렇죠 점점 내려가는거죠 지금은 유치원때부터 유치원때부터 라켓 들고 다녀요 그러면 자세가 나오죠 그러죠 완전히 틀려버려요 근데 지금 잘한다고 끝까지 잘하는건 아니잖아요 그걸 이어갈 수 있는게 중학교 고리 역할을 해주는건데 이제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어떤 스타일이 초등학교만의 스타일이 있고 중학교가 먼저 파워라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변형이 돼요 거기에 적응을 빨리하는 애들은 유지가 되고 거기에 적응 못하고 떨어져오면 못 올라채본거고 포기하는거고 포기하는거고 포기는 아니지만 실력이 늘긴 늘지만 더디죠 더디요 남들은 10% 늘 때 저는 2-3%밖에 안된다는거죠 적응 빨리하는 애들은 지금은 중학교 애들이 다 이겼잖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잘 쳐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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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은 경우엔 아주 길게 보고 싶죠 초등학교 때는 현재가 너무 안되니까 근데 여기 있는 성적이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애들은 애들은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길게 내다보고 키워야 돼? 아니면 넘기는 데 있어야 돼? 아니요 길게 보고 내다보고 키워야죠 그럼 성적이 안나잖아요 안나더라도 이제 우리의 역할은 이제 수준이 성적날 수준이 된다고 성적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렇지 않나니까 오히려 중학교가서 성적을 낼 수 있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거죠 학교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부모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미래를 보고 와야 되는거죠 지금 늦었다 그럼 길게 노다 보고 하자 뭐죠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나게끔 뭐죠 그 생각을 하는거죠 지금 길게는 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봐요 어 연계가 돼 있고 지금 고등학교 그럼 나중에 그렇게 하면 고마워하나요? 선수들이나 부모들이 그것은 아직은 모르겠죠 이제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네 내가 초대 학교 졸업해가지고 맡았다는 제자들이 지금은 중고등학교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희들도 오면은 애들 가르쳐 보니까 응 선생님 말이 뭔 말인지 인자서 알겄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것을 가지고 토대를 잡고 하니까 그게 또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아주 힘들죠 어느정도 힘들어요 어느정도 힘들어요 5대0이고 거의 마지막 게임인데 그렇죠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 내가 가르쳤던 것보다 다리를 못하니 다리를 못하니 다리를 못하니 진짜 자기 자신한테도 실망하는거죠 난 이거 밖에 안되나 그렇죠 제주 정도는 이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5대5라고 판다라고 들어가죠 이 앞에 단식을 이길거라고 이 앞에 단식을 저버려요 9대7로 저버려요 아 그게 이겼으면 좀 유리하게 가는건데 그렇죠 이겼으면 저도 다음 단식 유광에 있으니까 해보면은 그렇죠 이장끼리 만나고 서로 이장끼리 만나고 에이스끼는 에이스끼 맞나요? 오다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오다 짜는데 오다 싸우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되죠 잘한 잘한 너희 한 명만 있어버리면 오다 짜요 오다 짜 잘한 두 명 있으면 편하고 그렇죠 강강으로 가면 되니까 왕쥬 화이팅 왕쥬 화이팅 진짜구나 우리 애들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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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